나 여기 어떻게 왔지? 요즘 자주 일어내.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자꾸 중간중간 시간이 날아가버려. 근데 당신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혹시 이 우상 보고? 이거 옛날에 당신이 나 준 거 기억나? 나 그때 진짜 완전 어이없었잖아. 혜인아. 그렇게 보지 말라고. 51%라잖아. 독일 가서 열심히 치료하면 된다고. 혜인아. 왜 자꾸 불러. 맞다. 예나 알지? 뭐 그저 교통사고가 났대. 잠깐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. 잠깐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.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래.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래. 변호사랑 같이. 숨부터 했을 때 사인 받을 거 받아야 된다고. 난리 난리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. 기절했던 예나가 일어났대잖아. 물어? 물어? 미안해. 뭐가 미안해. 왜. 내가 그렇게 걱정돼? 걱정하지 마. 백현우. 사랑해.